어떤 좋은 거 얘기해야 돼요, 안 되나? 아니,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한 거. 딱히는 솔직이야. 아, 약간 좀 관종... 약간 귀여운 관종? 귀여운 관종? 어. 오, 건수 형이 올라간다. 느낌이 있어, 느낌이. 이거 왜 눌렀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뭔데, 왜? 야, 야, 야. 이게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 뭐야, 뭐야, 뭐야. 명호가 한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대박이다. 야, 우리 이거 다 할 거야? 명호까지만 할까? 난 못해. 아니면 명호 우리 관심 좀 줘볼까? 아, 대박. 잠깐만, 내가 그래도 명호이겠다. 왔어,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비타민, 비타민, 먹어. 다 먹어. 다 먹을게. 1, 2, 2, 2, 1. 또 필요해? 응. 알았어. 그냥 뒹장식의 양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 이거 이 술국에 대한 생각을 아예 없었는데 정환이 형이 한번 시켜줘서 먹었거든. 진짜 짱 맛있어. 쿨 넣고 국 끓인 줄 알았어. 그냥 뒹장식의 안에서 밥 하나를 넣었구나. 명호야. 최근에 그거 있어. 돈은 딱 똑같이 만족해. 택시를 타면 여기까지 가서 걸어가야 해. 최근에 뭐가 있죠? 최근에 뭐가 있죠? 최근에 이제 그거도 이용할 수 있잖아. 따랑이. 호시 형. 호랑이다 호랑이. 호시 씨입니다.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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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혹시 메인 카메라 어떤 거예요? 메인 카메라.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데뷔 5주년을 맞이해서 점점. 오 5주년. 5주년을 맞이해서 세븐틴의 이때까지 역사를 진짜 얘들아 너무 좋다. 아.. 승관이 또 예능! 어, 예내신! 뭐라고 좀.. 예내신! 예능객! 예내신! 아는쇼님! 최근 나오는 제일 분위기 띄우고 있는 승관! 어떻게 알까요? 알까요?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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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다 부셨지? 호시! 앉아. 와 근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야.. 도겸이 형은 거의 뭐.. 아니 이게 이렇게 닿는다. 호시 형은 왜 자꾸 저기 나가? 호시 들어가 주세요. 호시 형 좀 들어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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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 형상이 약간 좀.. 호랑이 눈빛. 네. 저 형상이 약간 뭐? 아 호시 호랑이 눈빛 너무 멋있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저희 계사는.. 아니 할머니 왜 잡았어요? 저희 계사는.. 할머니! 된장치게 하는 거로 해줘요? 저희 계사는.. 아니 할머니! 뭐라고요? 할머니 내가 여기 왜 있었어?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호시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호시 형 말이 없네. 호시야.. 잘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항상 그렇게 생각해. 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밝은 모습, 에너지 있게 하면서 정말 너의 호랑이 발톱, 호랑이 머리카락, 호랑이 어깨까지 단어를 더 멋있는 호랑이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호시야.. 호랑 케이크! 잘한다. 호시야 한 마디 해줘 호시야. 네. 호시야. 호시가 한 마디 잘하잖아. 호시야. 네. 이제 22년도! 우리 이 세상을 흔들자.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나는 진짜 왜 호시 형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한지 알겠어. 진짜 체력이.. 너 마지막에 진짜 힘들어 보였어. 진짜 힘들어, 호시 형 되면. 진짜 힘들어, 호시 형 되면. 왜? 언제까지 이렇게 멋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머리 언제까지 기를 거예요? 길고 싶은 분까지. 오.. 낭만적이야. 롱오빠! 되게 잘해?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어어. 지금 콘텐츠 촬영인지 지금 혹시. 아, 내가 원래 아메리카노 못 봐줬네. 인생에 쓸맛이 안 하고. 진짜 웃음. 아, 땡. 아, 땡. 아, 땡. 아, 땡. 아, 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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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땡. 이렇게? 예, 거우스탠! 봐라. 봐라! 승관아. 오랜만에 하는 판드 스트레치. 우리 판드판을 보고 있다. 언제나 그래듯이 다 찢어봐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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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이 문준인가? 누나 일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저 이름. 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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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잖아. 후다. 왜요 왜요. 나 헌신구 가지고 왔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롤리네. 롤리네. 예전에 명호 형이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좋게 봐.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좋게 봐. 저금식할 때 포즈 알아요?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좋게 와. 맞다. 맞네. 이거 지금 안 보고 얘가 모르고 올라갔다. 다가갈게? 다가갈게 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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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하이라이트와 무은 워커를 조국하는데요. 근데 하이라이트 좀 편곡도 하고 그리고 앞에 동선, 아이어리디랑 맞춰서 또 세롬은 아무도 하고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도 생기고. 맞아요. 문워크 무대도 있는데 저희가 하이라이트는 뭔가 LED에 태양이라는 느낌을 좀 주고 문워크 시작할 때 그 태양이 이렇게 뜨거웠던 그 태양이 조금씩 식으면서 달로 변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굉장히 예쁜데 이렇게 태양과 달을 연관시켜서 무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체력이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문워크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넷이 밑에서 내려가서 그 이동차 갈 때 정말 다스러워졌어요. 다스러워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모습 멋진 무대 보여주기 위한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힘들다고 우리가 캐럿들이 있는데 힘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멋진 무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